아티는 내 차 사고팔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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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아우디 A7 55 TFSI Quattro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20년식 주행거리는 32,000km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 제조사 보증 남아있는데요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보실게요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폰넷 쪽도 살펴볼게요 폰넷 쪽도 역시나 관리 상태 좋습니다 다음으로 범퍼 쪽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전방 레이 다 들어가 있고요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고 측면 제일 먼저 휠 컨디션 생활 기습 보이지 않습니다 앞쪽 제로 맞췄고요 앞쪽 7.08로 90% 이상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 측면 카메라 있고요 도어 쪽도 볼게요 손잡이 쪽에 PPF 시공되어 있고 도어 쪽에 문폭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이열 휠 컨디션 역시나 굉장히 깔끔하고요 뒤쪽도 제로 맞췄습니다 뒤쪽 7.24로 95% 정도 남은 신품급이고요 후면 테일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고요 위쪽에 스포일러 장착되어 있고 트렁크 내부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잘 되고 심장 매트 보관 중이고요 공간도 넓고 굉장히 깔끔하고요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도어 쪽 볼게요 고스트 도어 작동 잘 되고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고 문폭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안쪽에는 후축방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도 생활기스 전혀 보이지 않고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먼저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컨디션 좋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옆쪽 보시면 마사지 기능까지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뱅앤올루스 사운드 되어 있고요 이제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만 2천 5백 12키로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뒤쪽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있고 패들 시프트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요 작동도 굉장히 잘 됩니다 앞쪽 보시면 HUD 있고 다음으로 더 위로 볼게요 썬루프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썬루프 작동 잘 되네요 그 앞으로 보시면 ECM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있고요 글루브 박스에는 하이패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센터페시아 쭉 내비게이션 있고요 사진기어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굉장히 잘 됩니다 전방 카메라 역시도 있고요 더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스탑 버튼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사지 기능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려와서 보시면 스타트 버튼 있고요 주행 모드 조절 이용 가능하시고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습니다 가운데 컵홀더 두 개 마련되어 있고요 옆쪽에서부터 쭉 앞쪽까지 앰비언트 라이트 굉장히 예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넓고요 뒷좌석도 오토 에어컨이고 양쪽 다 열선 시트 있고요 USB 단자로 충전 이용 가능하시고 시각잭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코일매트 깔려 있고요 가운데 컵홀더 수납 공간 있고요 다음으로 시트 컨디션 살펴볼게요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 카시트 이용 가능하시고요 뒷자리도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오고 있습니다 엔진 룸 보도록 할게요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커버 옆쪽으로 살펴볼게요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효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도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 앞쪽으로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 룸 미션 쭉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 커브로 저희가 못 보여드리는 부분은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네 이제 저와 함께 아우디 A7 OO TFSI 쿼트로 프리미엄 모델 살펴보았고요 저희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제조사 보증 남아있으니까요 믿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깐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oses 아차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